오늘은 삼양 용축폭포를 다 보겠습니다. 용축폭포로 하늘로 승천한 삼양에 있습니다. 폭포의 위쪽에서 아래로 지금 카메라를 잡아 봤습니다. 엄청난 수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폭포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안전 지킴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폭포의 수량이 엄청납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비수객들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많은 인파들이 지금 용축폭포의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서 여름을 완전히 확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용축폭포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용이 춤추다. 용이 성천하. 용이 하늘로 올라가다. 용축폭포가 여기가도 있고 저기가도 있는데 함량인 용축폭포. 엄청난 물량을 수량을 자랑하면서 오늘 용축폭포 비수를 맞춘대요.